지난 10일 김두한, 시라손이 등과 함께 전국구 주목으로 유명한 1세대의 원로 주목 신상사, 본명은 신상현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직 간 충돌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빈소에는 경찰까지 배치되었는데요. 빈소에는 짧은 머리에 양복을 입은 조지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인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상현씨는 1953년까지 대구에서 특무상사로 근무했었고, 군복무 당시의 계급 때문에 신상사로 불려왔습니다. 1954년 명동중앙극장 앞에 자리를 잡고 그때부터 주목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소에는 그간의 유명세와 세력을 과시하듯 많은 곳으로부터 근조화항과 근조기가 설치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신상현씨의 빈소에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의 근조라고 적힌 조기가 놓였다가 논란이 되자 처거가 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조폭의 장례식장에 서울시장 명의의 조기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모르고 있었던 일이며, 지인의 요청으로 고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보내진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부적절한 조치임을 확인하고 바로 철거를 요청해서 철거가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본인도 모르는 채 단지 지인의 요청으로도 서울시장 조기가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폭을 미워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조폭이 되겠다는 MZ세대들도 많은 상황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각종 불법적인 일에 이권을 챙기며 피해를 주는 조폭을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제 땅, 3땅, 4땅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략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이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010-79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계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